사람 말이야. 왜 그런 거 해서 사람들이 이슬람을 이렇게 멀리하도록 만드느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부차적인 일. 가장 중요한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으니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가라. 히잡을 서야 된다. 아니지 못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هناك من ينفر الناس عن الإسلام. من المسلمين ينفر عن الإسلام. يقول لا الإسلام فيه تحريم الخامر فيه الحجاب فيه الزكا فيه الصلاة في هكذا. ل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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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تدخل في الإسلام. ينفر عن الإسلام. أعوذ بالله. 역설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건 우리 무슬림일 수도 있다 이거지. 이 점을 염두어 주란 말이야. إسلام의 업무는 이거 해고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지 마라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말이야. 그럼 부담을 주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알라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고 그리고 뭐 한마디는 그분의 사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뒤에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إذا كنا هنا في كوريا لا يزيد عادة المسلمين لا يدخل الناس لا يدخل كوريا في الإسلام معنا هذا نحن نسيل في الطريق الخطأ نعم والله 우리 한국의 부산 이슬람 성원이 지워진 지 40년 됐잖아요. 서울은 45년 사실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은데 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긴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해도 무슬림이 얼마 안 돼요. 작아요. 한국의 무슬림 숫자가 이렇게 작고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외부에 있다. 우리 자신들이니까 우리 자신부터 먼저 다화를 잘하고 우리 자신부터 처시를 잘하고 우리 자신부터 이슬람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만이 그들이 우리 길을 따른다. 옛날에 무한마드 사도님이 우리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우리 자신들과 함께 배우고 우리 자신들과 함께 배우고 어떻게 보일 동안 exam Premier에 fare 하도 ya 아니라고 의미 Dr. إن 사람은 이 조plement 이 조금만 이 조금만 이 조금만 이 순식 그래서 우리 무슬림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자 이끌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أسأل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لي ولكم التوفيق والسداد والله أعلم وصلى الله على نبيه محمد وآله وصحبه وسلم وجزاكم الله خيرا